네 10월장 잘 헤쳐나가야겠죠. 이슈들 분석하고 또 대응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몇 주간 미국을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워크의 경구치료제 이슈가 굉장히 우리 시장에도 화두가 되고 있는데 미국 현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뭐 실질적으로 외관상으로는 코로나 회복이 거의 된 듯한 모습이고요. 아직까지도 실내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만은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한 30% 이상이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고요. 굉장히 활발한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미국 들어가면서 화두를 3개를 갖고 갔는데 미국의 노동시장이 진짜로 지표가 나오는 듯 같이 타이트한 건지 아니면 진짜 느슨한 건지 이것을 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급등세인지 일시적인 건지 이거가 꼭 저는 파악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최근에 들려오는 소리가 제롬 파월 의장이 이번에 9월달 회의에서는 소수 의견 중에 하나였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거를 확인하러 갔는데 왜 그랬냐면 인플레이션을 2%대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 2%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을 확실히 파악을 해보려고 몇 분을 만났습니다만은 답은 하나였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에 오르고 내린 거에 절반 이상의 원인은 미국 정치가 제공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로 지금 정리가 되는데요. 지금 최근에 나온 걸로 보면 바이든 44%, 트럼프 48% 역전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부통령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낫냐, 트럼프가 바이든 보다 낫냐 그 부분에서도 트럼프가 훨씬 바이든 보다 낫다는 부분. 결국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바이든 대통령이 초반 국정운영 모멘텀 빌드업에는 실패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왔고요. 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결론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2022년 11월 8일 중간선거가 이처럼 중요해진 적은 별로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정치의 계절로 바뀌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전국 운영 동력의 훼손 중에 또 가장 큰 분야는 민주당 내부를 지금 장악하지 못했다는 것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고요. 조 맨친도 있지만 시네마라는 상원의원이 지금 여기에 가담을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지금 모든 그림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고요. 사실 예산안도 예산 조정권 발동하면 되는데 조 맨친이 지금 딱 맞고 있는 부분들로 해서 모든 것이 틀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에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최근에 합참의장이 아프간 거기에 주둔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들의 얘깃거리에 대해서 이거 반역죄가 아니냐 다른 얘기를 했단 말이죠. 바이든에서.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사실 말리의 합참의장은 누가 임명을 했냐면 트럼프가 임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파가 어디까지 왔냐면 제롬 파월 의장까지도 지금 와 있고요. 실질적으로 과거 예를 들어보면 벌써 FOMC라든가 페드의 의장을 지금 지명하는 얘기는 벌써 끝났어야 되는데 아직 이것도 지금 오리무중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선거 내년도 중간선거를 종착력으로 둔 미국 내의 야당과 여당의 힘싸움 그리고 여당 내의 분열 이것이 증시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지금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관찰한 중요 한 줄 요약으로 한다고 하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소윤정 앵커가 질문 드렸던 내용처럼 오늘 같은 경우에 제약 관련된 mRNA 관련된 주가들이 많이 빠지고 있어서 그 원인을 보니까 머크가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현지 쪽에서 소식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스티브 바이스라고 또 투자자문사의 자문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더나라든지 여러 가지 백신은 부스트샷의 필요성 때문에 견고한 어떤 맞침새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존 크레이무라고 해서 CNBC의 패널이죠. 이분도 지금 주식시장에서 오히려 매입할 시기다. 하지만 이 매입하는 시기를 덥석 물을 게 아니라 조금 조금씩 매입하는 시기로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방금 말씀 주신 정치의 계절과 맞물리면서 정치 경제가 지금 한묶음으로 가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비관적인 장세가 펼쳐질 때 낙관론을 낸다면 아마 미 부채 상환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3조 5천억 달러도 정치적 해결문의가 있지만 국가 보도로 몰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해결이 된다. 그 시점이 10월 말이 될지 11월 초가 될지 그게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싶거든요. 정치적으로 한번 보시죠. 부채한도 문제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10월 15일에서 11월 4일 사이에 미국 어떤 다른 조치가 없으면 지금 부도가 난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미국에 뭐 다 계획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부채한도가 늘어나지 않으면 페드에서 미국 국채를 매입하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법적인 그런 상황에서 미국 조폐국에서 주화를 제한 없이 발행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1조 달러짜리 주화를 발행을 하면 이 부분들은 막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걸 봐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의 부채를 한도해서 지금 이거 디폴트로 가는 부분들은 없을 거고요. 디폴트 가는 순간 미국의 신용등급은 D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게 3대 지금 평가사에서의 예견이기 때문에 만약에 D를 맞으면 달러와 같이 하락에 따른 전 세계 증시에 진짜 파탄이 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데 저는 200% 동일합니다. 절대 디폴트는 안 가는 부분들인데 조금 트럼프 때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게 지금 트럼프 때도 35일간 셧다운이 있었고 디폴트 앞에까지 간 상황이 있는데 미국은 중요한 예산 법안이 12개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때는 5개는 통과가 됐고요. 이번에는 12개 중에 12개가 다 통과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긴박한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제네 옐런이 10월 18일에 부도 날 것이다 라는 예견까지 한 상황인데요. 이거는 정치 공방의 어떤 차원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디폴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얼마만큼 민주당의 보수파와 진보파를 바이든 대통령이 끌어안느냐 그 부분이 지금 사실 굉장히 큰 퀘스천마크로 지금 미국 전개에서도 지금 돌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 중간선거에서는 하원 전체를 바꾸는데 공화당이 최소한 15석 이상을 더 갖고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답니다. 그러면 2022년 중간선거에서는 상원과 하원을 다 공화당이 갖고 갈 수 있는 개연성이 높고요.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9월 25일 28일 날 트럼프가 대규모 집회를 했습니다. 대규모 집회하는 데 있어서의 캐치 프레이스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이든을 탄핵하라. 그런데 놀라운 얘기는 본인이 하원의원으로 출마를 하겠다. 어디서? 텍사스에서.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하원의장에 갈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하원의장이 갖고 있는 권한 중에 제일 큰 권한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미국 정치의 이런 불확실성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증시에 있어서의 굉장히 불확실성을 지금 갖다주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표현으로 하면 9월 달은 사고 다발 구간이었어요. 그런데 10월 달은 제가 보기에 비포장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덜커덩덜커덩 거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 미국의 10명의 전문가들 중에 7명이 10월만 잘 버티면 4분기는 다시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걸로 지금 예견들을 하고 있어서 낙관론과 비관론이 비등하게 지금 가고 있는 부분들로 보여집니다. 10월 달 잘 아시겠지만 수익률이 3.89% 거의 4%가 돼서 굉장히 나쁜 장세는 아니지만 변동성은 나머지 11개월과 비교했을 때 36% 지금 높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비포장도로 달리실 때는 여러분 속도를 좀 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잘 보시고 가야 되고요. 또 하나 충격적으로 들은 얘기는 지금까지 예전에 지금 한 2, 3년 동안은 어떤 경제 지표가 나오더라도 FOMC나 FED에서 그걸 잘 소화를 해서 시장에다 내줬다 이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 깨진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투자자들은 제롬 파월이 교주거든요. 그런데 교주가 지금 최근에 인플레이션 이거 장기적일 것 같은데요. 이 말 한마디에 신뢰가 지금 FOMC도 지금 깨지고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가 지금 복잡하게 돌고 있는 듯한 모양으로 지금 증시들이 변동성을 키워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미국의 정치적인 이슈와 또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중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문제지 않습니까? 미중 갈등이 나오고 있고 중국은 또 지금 내부적으로 전력난에 굉장히 허덕이고 있잖아요. 원자재 가격은 상승하고 있고 지금 전력난이 나오는 이유가 기후문제, 탄소중립 관련해서 계속 지금 원자재가 상승할 거라는 전망도 많은데 일단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봤을 때 중국이 여러 가지 악재로 이렇게 부각이 되는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에도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 마침 무역대표부 대표가 지금 관세에 대해서 합의된 상황을 준수하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국 현지를 보고 온 그 시각에서 바라보면 이거는 미국 내의 정치적 내용을 외부의 적으로 돌리려는 그러한 제스처로 지금 보이고요. 사실 미국에서 지금 가면서 제가 갖고 간 화두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에버그랜드 어떻게 할 것이냐 전력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랬는데 미국에서는 콧방구도 안 낍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나올 때 중국의 진짜 여기는 전력난이라고 했는데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전력을 그러니까 19개 성에 대해서 전력을 지금 제한을 했는데요. 목표치가 떨어졌습니다. 전력을 3% 이상 줄여라. 그리고 19개 하는 중에 장수 저장 광동에 지금 주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거기도 계획된 제한적인 통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지금 중국 증시가 지금 쉬고 있습니다만 휴장입니다만 이것이 지나면 확실하게 다시 결국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 미국 증시에서는 항달이라든가 전력량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실은 시청자분들이 살짝 놓쳤을 부분에서 제가 강조를 드리면 중국의 국가 고위 공무원들의 평가 기간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 성의 주요 성장들이 나 이렇게 잘했습니다라고 성과를 내세우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전력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덮여 있을 따름이지 실질적으로 전력난이 아니라 옛날 우리나라의 70년대 그 어떤 성과주의 평가 때처럼 그런 눈치보기 게임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추가해서 지금 헝다 부동산 그룹 문제 또 오늘도 소식이 우리나라에 전해졌습니다만 판타지아 부동산 그룹의 문제 하나씩 하나씩 이게 두더지처럼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다발성으로 한꺼번에 올라올 가능성은 없는지 헝다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평가는 이렇습니다. 지금 헝다가 갖고 있는 부채 그다음에 채무가 연장되는 부분들 그런데 헝다가 갖고 있는 은행 관련된 차익금은 전체에 0.2%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사실 헝다가 문제가 되려고 그러면 지금 234개 도시에서 798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헝다라는 데가 어디서 매출을 지금 일으키고 있냐면 굉장히 소규모 주택을 싼 가격에서 지금 국민들한테, 인민들한테 나눠준다는 게 아니고 분양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만약에 헝다가 여기서 멈추면 한 150만 채 정도 지금 계약금을 받은 이 부분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부동산에 지금 영향을 미칠까 봐 하는데요. 이것도 큰 문제는 지금 아니고요. 일단 중국 부동산이 갖고 있는 산업에서의 부채는 GDP의 18% 정도 되는데 이 부분들은 진짜 잘 되고 있는, 잘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헝다가 그러면 이 직격탄을 맞았냐. 헝다가, 헝다 차이프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계약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산업을 늘리기, 즉 중국에서 제일 싫어하는 쉐도우 금융, 그림자 금융을 차이프라는 데서 헝다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지금 제재를 두고서 헝다를 지금 조금 푸시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 지금 중국 쪽 얘기이기 때문에 크게 지금 바뀌는 것들은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잘 봐야 된 건 중국의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선불원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민진국대, 먼저 민간인이 앞에 나가면 그럼 국가가 소위 말하는 후원을 하고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것을 바꿔서 공동부유로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가장 지금 아프게 비난받고 있는 것은 1970년대 빈부차의 1등급과 5등급의 소득차 격차를 할 때 2.64배였거든요. 지금도 2.64배로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금 시진핑 주석에 대한 비난들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린 공동부유로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마찰 의미지 헝다가 진짜 파산이 되고 이런 부분 파산을 하더라도 질서 있는 파산이 되고요.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는 일단은 자회사들을 샤오미로 넘기는 안이 굉장히 지금 많이 진행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성장이라는 주위에서 은행 채권들을 지금 매입해 주는 부분 즉 질서 있는 파산으로 계획을 잡고 간다는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보면요. 이제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대체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미국의 ETF 승인이 임박했다라는 뉴스도 있던데 지금 맞나요? 이건 ETF 지금 가능한데 갠슬러 SEC 의장이 원래 암호화폐랑 블록체인 가르치던 교수님 아닙니까? 절대 안 돼 이랬는데 이번에 이제 해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 가상 자산이 정식 금융 상품으로 넘어가는 부분들로 지금 갠슬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밥숟갈을 다 얹은 사람이 제롬 파월입니다. 제롬 파월은 청문회에 나가서 의원이 질문을 하죠. 가상화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계속 반대할 것인가? 아닙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지금 나가고 있어서 ETF 그러니까 직접 가상화폐 짓지 않고 이런 선물지수나 이런 데 가는 부분들이 지금 10월 19일, 14일에서 11월 14일까지 20개가 아마 지금 신청이 돼 있고요. ETF 승인 날 것이 지금 눈앞에 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짐 크레이머가 뭐라고 그랬냐면 가상화폐 사십시오. 인플레이션 해칙하는 데 진짜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지금 가상화폐의 열풍이 한국 못지않게 지금 이루고 있는 게 미국의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